근데 이 포항이 또 알고 보면 매력이 넘치는 곳이야. 먹을 곳도 많고. 바다도 있고. 포항이 잘하고 있는 게 그거 하나 있더라고. 자기 포항사랑상품권이라고 알아요? 알아요. 포항사람들끼리 쓰는 상품권이야. 포항이 그걸 유출해가지고 지금 몇 천억씩. 몇 천억을? 네. 잘 팔았다고. 그런 소스, 아이디어. 내가 다 시장님하고 공유했다니까. 우와. 그 상품권 첫 반행일날 은행에서 위쪽씩 하고. 남편 그런 사람이야. 포항에서 너무 좋아해. 포항을 세상 사랑하네. 룡폴룡포, 고룡포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 고룡포입니다. 고룡포 과메기 먹고 싶다. 너무 맛있죠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여보 위험해. 맞아요. 여기 고룡포. 진짜 예쁘죠? 와 너무 예쁘다. 여기 여기 사진 찍어줘. 사진 찍어줘. 사진 찍어줘달라고? 네. 와 배경이 장난 아니다. 너무 예쁘지? 자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. 조금만 더 뒤로. 어머 나 진짜로 그렇지. 조금 더 뒤로. 자꾸 뒤로. 어머 어머. 우와 사진 진짜 이쁘게 나온다. 아 좋다. 하늘 봐. 해늘은 날게. 구름은 날게. 쉴 바람도 불어와. 여보 나 다음 미스터론 나갈까? 내가 바로 신진아란다. 내가 바로 신진아란다. 홍자머. 두 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난 이제 심진아 씨가 김원 씨를 많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김원 씨가 심진아 씨를 많이 좋아하네. 저도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남편이 되잖아. 남편이 되잖아. 정말. 맞아. 인정해. 존경스러워. 안녕하세요. 뭐라고요? 예쁘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내가 바로 신진아란다. 여기 미스터 트롯.